안녕하세요 리스파이에요 크리스마스 리스를 이미지했던 방이에요 처음이라서 생각이 못한 정도로 잘 만들고 갔는데 어때요? 밝은색 리본 없어서 파란색의 리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밝은색 리본이 해서 스페셜 리스파을 만들고 싶어요 안녕 리스파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리스파을 이미지해서 만들었습니다 처음이라 생각하지 않도록 예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どうでしょう? 赤色の 리본이なくて水色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크리스마스는赤色으로 만들어서 스페셜 리스파을 만들고 싶어요 스페셜 리스파입니다 스페셜 리스파 스페셜 리스파